농지법 자 이 시간에는 농지법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이 농지법은 두 문제 나오죠. 두 문제 요약집만 잘 정리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은 최소한 한 문제를 맞추면 좋겠지만 두 문제도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요약집을 반복적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두 문제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22펜부터 보죠. 이 농지법상 적용 대상 물건이 농지죠. 농지에 한해서 적용되는데 농지에 해당하는 범위하고 농지가 아닌 것을 구별해야 돼요. 1번과 2번을 잘 봐주셔야 돼요. 그때 농지법상 농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을 묻지 않죠. 1번 2번 3번에 가로 안에 있죠. 이런 용지로 쓰고 있으면 농지가 돼요. 다만 간상용 수목을 적용목적으로 식자한 제비는 농지가 아닙니다. 그거 봐주시고 별표 써놨죠. 다음은 읽어보시고. 2번이 중요해요. 농지같이 보이지만 농지가 아닌 게 세 가지 있다. 지목이 전도 답도 과순이 아닌 토지로서 농자물 경작 단위로 재배 계속 지가니 3년 위만이면 농지 아니다. 다만 임야는 별도로 2번에서 예를 두고 있죠. 임야의 경우는 산지 갈법상 산지정화가를 거치지 않고 거기에다 단형산식물 농작물 이런 것들을 경작 재배하고 있어도 절대 농지가 아니고 산지인 임야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초지법에 의해 조성한 초지법 농지 절대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봐주시고 별표 아까 그걸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지법상 농지를 몽땅 취득 소유해서 농업 경영하기 위해서는 농업이라든가 농업법인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민간인들은 그 소위를 몽땅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농업인의 반대가 비농업인이죠. 비농업인은 농지 시골에서 몽땅 취득 소유 못합니다. 그냥 주말 채용용을 하겠다고 세이대원 전원 합산면져 천조부터 비만은 가능하지만 몽땅 소유 못해요. 그러면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구를 갖춰야 되냐. 박스 이게 함조에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달달달해야 돼요. 1천용트 이상 농지했다가 단양산 식물 재배 농장을 경제하고 있으면 농업이 되죠. 또 시설농업 농지했다가 버섯에서 비누하고 설치했는데 그 변직이 330종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바로 농업인이에요. 농업에 1년 중 90일상 종사했다. 농업인이죠. 가축을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가금, 꿀벌 있죠. 대, 중, 소, 2, 10, 100, 그 다음에 가금, 일천수, 꿀벌, 19, 이 수치를 따뜻한 암기하대요. 이걸 사회가 없으면 농업이다. 그 다음에 축산업 1년 중 120일 종사한 자가 있으면 농업이다. 연간 농산물 판매기 농업경을 통해서 120만 원 이상이 농업이다. 이렇게 달달달해 암기하시고 이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농업이 된다. 이것도 이해하십시오.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523페이지 보시면 농지 소유 파트가 나오죠. 거기에서도 바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농지 소유 특례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농지 소유를 인정해요. 그래서 이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하고는 농지 소유의 특례를 절대 정할 수 없다는 것을 봐주시고 2번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 중에서도 상한 세뇌체를 받는 자가 3명 있다. 그 3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상소유의 농지를 취소하는 자에 농업경을 하지 않는 자는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정도까지만 8년 이상 농업기간으로 인원하는 자도 인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농지 중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초과부는 한국농어총세계에 위탁하여 임대 사용되겠다면 그 기간 중에는 그 토지도 소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골의 농지를 우리 도시민들도 좀 취득시킬 수 있어요. 바로 주말 체험용농을 하고자 한다. 그럴 때에는 우리도 세대원 저는 총 합산 면적 1천 정도 미만만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524페이지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내용은 출자가 된다 생각하고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먼저 여기서 알아볼 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권 자가 누구냐. 농지 소지관을 시, 구, 읍면장의 집. 절대 군수는 아니다. 이거 받으시고. 이때 농업을 경영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이 됐다. 농업범위 됐다. 이런 자들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첨부해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데 그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할 때 적어야 할 사항이 새가 있다. 가로 안에 있죠. 취득 대상 농지 면적. 또 농업경영계획서에 필요한 노동력,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만. 농지 소유자인 경우 소요농지 이용실 때 이 세 개를 적어서 시, 구, 읍면장 때 지체면 된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가지고 2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신청할 때에 농업경영서를 낼 필요가 없는 자들도 있죠. 또 여섯 가지. 학교 동의 실습지, 시험지, 연구지, 종료 생산지로 농지 취득한다. 주말청 융농, 농정화가 신고 맞춰서 농지 취득한다. 그 다음에 농지개발사업지원의 농지 1,500점부터 몇만 원 취득한다. 농업진흥정법학과 농지 중 최상담부터 하단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농지 취득할 때. 한국농어총사가 주택농지로 비축하려고 계획괄적 자유녹재에서 취득한다. 그럴 때는 바로 농지증은 발급받아야지만 농업경영서는 필요 없다. 이때 농지증 발급 신청서를 받았던 시곤면장은 관련 서류를 몇 년 동안 보완했느냐? 10년이다. 우리가 농지증을 발급받아오면 농지에 대한 수익권 2등기 신청할 때 전부에서 내야 된다. 5번. 이 농지 소유 제한 상한을 입안해서 농지 소유 목적으로 거짓 부정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으면 5년여 증액 또는 5천만 원에 범치한다. 여기까지. 그리고 오른쪽 6번은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죠. 국가 지자체, 상속, 농협이라든가 은행, 농어총사, 한국자산공사, 농지증 협의 마친 것, 합병, 공농지 분할, 시완성 이것들 중이에요. 한국농지성사, 공유수면 매립농지, 수용으로 농지증을 할 때 농지증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통과하고 526페이지 농지 전용 파트 하나 있죠. 그 중에서도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일단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할 때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1. 하가받아서 하는 경우. 이때 허가권위는 농림축사식품장 아니 원칙적인 허가권위 이 정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3번, 2번 우리 일반사인들이 농지를 전용할 때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신고 대상은 좀 받으세요. 무주택자인 농업인주택, 어허비주택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업료시설,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마을에 간 어린이도터, 농업료 공동생활 편의서를 설치한다. 농산물 관련 연구시설, 양아지 양시장, 어무용시설, 주로 농민과 어민과 관련된 시설이죠. 이런 시설을 농지에다가 설치하고자 할 때는 농지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그 다음에 주무장관 지자청은 농지 전용할 때 농림축산심장하고 미리 농지전용 협의하면 된다. 주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시설을 지정한다든가 도시군객시설을 결정할 때 농지가 포함될 때는 농지전용 협의를 하면 된다. 4번 꼭 아셔야 되겠죠. 농지 중 허가의 취소회가 임의적 취소회 6가지, 필수적 취소회 하나가 있죠. 필수적 취소회 하나 꼭 암기하세요. 7번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 들어갔는데 법을 위반해서 공사 중지, 조합 정리해라 라고 주춤이 되는데 또 위반했어. 그때는 반드시 농지 허가 취소를 하야 한다, 공사 중지를 하야 한다, 조합 정리를 하야 한다, 하야 한다 체크. 그런데 옆에 6가지는 취소할 수 있다. 예컨대 거짓 부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갔다, 신고를 받아 들통났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하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4번 좀 보세요.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한 사업 시 2년 이상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착수했는데 1년 이상 공사 중단했다. 그때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농지전용 허가 신고 맞춰서 전환하게 될 때는 농지보연 부담을 내야 되죠. 그 돼야 할 돈을 기간 내에 안 내고 있으면 그때도 취소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농지보연 부담이 나옵니다. 이 농지보연 부담에서 알아볼 것은 이 돈은 누가 내야 되냐, 빡사 내는 자. 공통된 용어를 찾아서 체크합니다. 바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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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그래서 농지보연 부담, 나비 분야는 전용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별표, 불법 전용은 낼 자가 아니고요. 농지의 타용도 일시생활 허가를 받은 자도 전용이 아니니까 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머지 통과하고. 3번, 이런 농지보연 부담 제공 비트한 금액은 개별 공시가의 30%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 제공 비트한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면 5만 원이 채과한다 된다. 이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4번, 이 국가가 지자체가 박사를 해봐요. 공영 목적, 공공 목적으로 농지를 청와된다. 그때는 감면 말이지 면제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 정도 하나 보시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530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번만 봅시다. 체크 3해솜.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걸쳐서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터를 몇 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승인받아야 되냐? 5년. 누구한테 받느냐? 시의장군수, 구청량. 이거 꼭 받으십시오. 그 다음 체크 5번. 이게 또 출제가 되니까 5번을 잘 받으셔야 돼요. 농지 위탁경 행위에서. 오른쪽 보면 농지 위탁경 원칙은 금지되는데 빡사 안에 있는 사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유가 있으면 농지 위탁경이 허용되는가? 1. 징집, 소집됐다. 병에 붙더라. 군대에 끌려갔다 이거죠. 농지 소집. 그때는 위탁경 가능합니다. 2번. 3개월 이상 수치 암기하고 국, 예입니다. 해외죠. 국내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청산 중이다. 법인이 농업법. 청산 중이지 소송 중이다. 그럼 틀려요. 그 다음 4번. 질병 취약, 성교의 한 공익직 취임. 사유로 작용할 수 없다.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다. 3개월 이상 꼭 암기. 6번이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추가됐으면 꼭 암기해야 돼요. 여성이 임신 중이다. 분만으로 6개월 미만이다. 그때도 위탁경 허용된다. 7번. 구치소, 교도소, 보호감설에 농지소가 수용됐다. 위탁경 가능합니다. 9번. 농업인이 거기 밑에 일정한 사유로 지금 노동리 부족에서 농자 일부를 위탁한다. 그때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 보시면 일부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532페이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재단 조치나 있죠. 처분 조치. 이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지치 않고 방치하면 농지를 팔아야 됩니다. 또 일정한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팔아야 돼요. 그때 530페이 빡산해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출연하는데 6가지 사유에 딱 걸려들면 1년 이내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처분할 때는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할 때 당시 세대를 가치하는 세대원에게 팔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그 사위를 보니까 농지 소유하고 있는 농업 회사법이 살림 여권에 맞지 않게 됐고 3개월이 지나버렸다.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농정화가 신고를 마쳐가지고 농지를 취재한 자가 취재한 어떤 2인의 목적 사업에 들어가지 않다. 그때는 농지 1년에 팔아야 되고 농지 전용화가를 칠수당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4번 특히 쥐야 돼요. 농지 소유 상한지 아까 선생님이 있었죠. 그네들 초과분이 있으면 초과분만 1년에 팔면 됩니다. 초과분 전부까지 다 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무이 통과하고요. 이런 농지 처분 의무 사유가 발생하면 1년에 알아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시장구석 구청장이 빨리 파세요라고 육견에 농지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고요. 이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해하자면 이행 강제금을 그 농지가의 20%를 매년 1에 부과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농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싫으면 1년에 팔면 되는 것이고 만약 팔 수가 없게 되면 그 농지를 사달라고 매수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가로 3번 매수청을 얻다 하면 되냐. 한국 농어총사다. 한국 농어총사는 사야 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 사게 된다면 개별 공시를 기준으로 삽니다. 그런데 개별 공시가보다 인근의 실가가 더 낮으면 낮은 가로 사도 할 말 없다. 이까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3번은 이 농지 지금 처분 의무가 있는 자가 1년에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부과하고 안 팔고 있었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농사를 짓고 있다. 농업 경영을 하고 있다. 한국 농어총사기 위탁에서 매도 위탁을 취해서 지금 팔라 달라고 맡겨놨다. 그때는 직권으로 시장구석 구청장은 3년간 농지 처분을 위해 조치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534페이지 보시면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제가 있죠. 여기서 알아둘 것은 딱 두 가지. 오른쪽에 3번. 대리경작지간은 따로 정하면 없으면 3년이다. 이거 보시고 4번 대리경작자는 농지 소유권자, 임차권자에게 수학에서부터 2개월 이내 수학량의 몇 퍼센트를 토지성으로 갖다 줘야 되냐. 10% 이 수치 꼭 암기하시고 나머지 통과. 536페이지. 농업지능적지정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는 좀 봅시다. 먼저 농업지능적 지정권자는 시도사지 농림축산심문자는 아니다. 이때 농림축산심문자는 시도사가 지정하고 회의할 때 승인을 주는 승인권자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2번을 건너뛰어서 이 농업지능적을 지정할 때 어디다 지정할 수 있냐. 녹지적하고 관리, 농림, 재난, 보호전자. 그러나 서울특별시 녹지원 지정할 수 없다는 것.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도, 시골에 있는 녹지원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애당적도 지정할 수 없다는 것. 3번, 이 농업지능적은 다시 두 개의 용도구로 구분지정할 수 있죠. 이름이 농업지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지능구역은 농지가 집단에 대해서 농업복규로 사용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는 땅에 따라 지정하고요.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지능구역 응선화법, 수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통과되겠고 539페이지 농지임대차가 나있죠. 이 농지임대차가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면서 잘 봐주셔야 돼요. 왜? 요즘에 시골에 농지소재들 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요. 농사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임대차가 시험에서 잘 나와요. 이때 농지임대차의 규정은 우리 사유농지에 대해 적용하자는 규정이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농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공지, 농지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이걸 전제하고 들어가야 돼요. 농지소재는 원칙으로 자기가 농사해야 되지 함부로 위탁하지 못하니 농지를 임대차 할 수 없습니다.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돼. 돈 받고 빌려주면 임대차 이거죠. 이거 원칙이 안 돼요. 직접 농사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런데 여러 가지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요. 박스 안에 있는 것 정도는 봐주세요. 60세 이상이 돼가지고 바로 별상 농사를 농업경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로써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기 위한 5년 넘는 농지는 임대가 가능해요. 사용대차를 무사용 사용해라 하죠. 그 다음에 소유학원 농지를 주말 청년 할인자에게 임대 상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신종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등등 아까 위탁형 사유였죠. 그럴 때도 임대 무상 사용대가 가능해요. 이렇게 임대차를 하게 됐던 서명계약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어도 그 농지를 임차인이 받고 인도받고 그 시구 음명장한테서 임대차 확인을 받았다면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등기 없이 퇴으로겠다는 것 꼭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도 되겠고 540페이지 임대농기의 양수는 2법에 따른 임대는 질을 승리하고 관주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 동안 임대해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니까 임차인에게 불량 수요리 없다는 것 특히 6번인지가 중요한데 임대차 계약은 3년 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계가 몇 개 있죠? 자격농기를 이무자을 위하여 8개월으로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서가 작년에 법 개정통에서 신설됐는데 농지 임차인이 단영생 식물을 재비로 이용하는 농지와 농지 임차인이 농작물을 재배시설로써 고정실 원시 비즈니하우스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신설비가 많이 들어갖고 인상 같은 거 키우려면 5년 정도 걸려야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5년 이상 해야 한다. 작년에 이게 시험에 나왔죠. 5년. 작년에 이게 개정을 통해서 신설됐거든요. 그다음에 나무인 통과해도 되겠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사용대차이니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누가야 너네들 임대차관 끝내라고 명할 수 있는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의 종류를 명할 수 있다. 이것도 기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농지법 나름대로 두 문제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들 고생도 많으셨고 남은 그 시간 동안 박차를 또 가해서 열고 해가지고 반드시 올해 합격증을 손에 쥐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공법 핵심 요약 정리를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가 문제집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